첨단 섬유 소재와 최신 의류 패션을 선보이는 대구 국자 섬유박람회가 지난 6일 엑스코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525개 섬유 의류업체가 참가해 첨단 섬유 소재와 생활용 섬유 제품 등을 선보이며 올해 14번째인 대구 패션페어도 함께 열려 패션쇼와 패션 경진대회, 벼룩시장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또 중국과 터키 등 22개 해외 유명 백화점과 쇼핑몰, 도매상 등 3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1대1 매칭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글로벌 섬유비전 포럼과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